회사 생활은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어요. 동료들과 대화는 많이 해요? 네, 많이 하고 있어요. 대화는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는 사내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회사에 들어와서 사내 메신저에 등록했어요. 후엉 씨가 친구와 회사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휘를 공부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대화하다, 대화해요. 대화하다가 뭐예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는 얼굴을 보고 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메신저로 할 수도 있어요. 따라하세요. 등록하다, 등록해요. 여러분, 메신저를 처음 사용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요. 그리고 시작해요. 그게 메신저에 등록하는 거예요. 어휘를 더 공부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사내 메신저, 사내 메신저. 따라하세요. 전송하다, 전송해요. 따라하세요. 정리하다, 정리해요. 따라하세요. 주고받다, 주고받아요. 잘했어요. 그럼 후엉 씨가 메신저를 이용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볼까요? 잘해보겠습니다. hirn. 그리고 다시요. 본사의 중, 본사의 중. 다음은 이틀에. 다시요. 다시. 다시. 다시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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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